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불쌍하긴 한데 그 이전에 솔직히 내 딸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해외여행도 척척 보내주고 그래야지 돈 없다고 절대로 안된대요. 미친거 아니야? 아니 이딴게 무슨 부모냐고. 원지, 해외여행 반대하는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해외여행 못가게 반대를 하는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글 쓰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정말 정말 원망스러운 부분이 엄마가 대학을 안 보내줬다는 겁니다. 일단 대학에만 들어가면 장학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열심히 다니겠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 이러고 다녀가면 니가 알아서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돈 든다고. 네 맞아요. 저희 집 그 정도로 많이 가난하긴 합니다. 아빠가 옛날에 사업을 무리하게 키우다 큰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비지 말아요. 그래서 엄마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아빠는 지금 재기도 안되서 재기불능이라 막노등을 하고 계시죠. 참고로 저는 저희 집 매동딸입니다. 그런데요. 그 흔하디흔한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고 맨날 돈돈거리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한테 정말 친한 아니 제일 친한 10년지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랑 달리 이 친구는 정말 잘 살아요. 일단 아빠가 교수님이고 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다보니 가족여행도 잘 다니고 특히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사는 집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맨날 비교되는 기분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에 꼭 빠져 있었거든요. 친한 거랑 별개로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일본으로. 3박4일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부족한 거 다 대주겠다며 그냥 돈 딱 50만원만 갖고 오면 된대요.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지만 솔직히 50만원이면 되게 적은 액수 아닌가요? 게다가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참고로 저는요. 지금까지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다.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 내 친구 꽁꽁이 알지? 걔가 이번에 자기랑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돈이 한 5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좀 줄 수 있어? 나 꼭 가서 꽁꽁이랑 추억을 좀 쌓고 싶어. 이랬더니 역시나 단박에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학도 못 보내주고 부엌이 따로 없는 이 좁은 거지같은 집구석에서 사는 게 너무 원만스러워서 이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알바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해까지 알바를 하다가 결국 관뒀거든요. 질투인지 뭔지 거기 있는 여자애들 텃세가 너무 심해서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못해준 게 그리 많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0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투정도 그렇게 많이 안 부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박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여하튼 너무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가 돼서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이러면서요. 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기적인 거 저도 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 엄청 힘들게 사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맨날 보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아도 이런 거지 같은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한 걸 넘어서 자꾸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특히 대학을 아예 못 간 거 이게 제일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이 순간 너무 열받아가지고 대학 이야기도 꺼냈고 이따구로 할 거면 나를 왜 낳았냐? 아무 지원도 못해주고 형편도 안 좋을 걸 알았으면 그냥 낳치는 말지 나아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그러자 결국 엄마도 울었는데 저는 솔직히 엄마한테 그냥 그래 미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미안하다 소리 대신 그래 평생 그렇게 엄마 원망만 하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더 화를 내고 울기만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이제 이런 엄마한테 5만 장이 다 떨어지는 거 같아요. 여하튼 결국 저는 이번 여행 못 가는 분위기지만 아니 정말 여행비 안 주면 나 가출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참고로 이거 아빠한테는 말 못해요. 워낙 다혈질이라서 맞아 뒤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그러고보니 그래요. 우리 아빠는 맨날 화만 내고 살았어요. 진짜 세상에서 저를 가장 보살펴주고 아껴줘야 될 저 두 사람이 이젠 정말 정 떨어지고 원망스럽고 부모로도 안 보여요. 아니 5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만 원만 주면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여행비 달라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절대 아니고 거의 이번만 보태주라 아니 이렇게 나와만 놓고 나를 위해 쓰는 돈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알아듣겨 설득을 해봐도 아예 씨알도 안 막혀요. 아니 이제는 제가 하는 말 자체를 아예 묵살하는 지경에 왔어요. 하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쓰는 건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형편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게 뭐든 좋으니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요. 이번 여행 정말 정말 꼭 가고 싶어서 그래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뭐요 이게? 그럼 뭐 대학도 안 갔고 알바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백수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와중에 또 일본 놀러 가겠다고 돈 50을 내놓지 않으면 가출을 하겠다. 그래! 나가라 나가 이년아. 니가 알아서 기어나가면 너희 부모님이 더 편하고 좋을걸? 자식이니까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지같은 짐덩이가 집알로 나가주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쾌적해지겠냐?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함부로 나가고 그러면 안 돼. 만약 그랬다가 니네 부모님이 니가 없는 그 쾌적함이라는 걸 한번 맛보게 되면 절대 두 번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올 테니까 말이지. 그래! 2번 아니 요즘에 학자금 대출 가능한데 대학을 못 간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부모가 안 돼준다고 못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는 못 간 게 아니라 니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학자금 대출까지 필요 없어요. 집이 가난하면 국가장압금 나옵니다. 요즘에 국가장압금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이는 그냥 지가 안 간 게 맞죠. 아니면 공부를 진짜 걔 오질라게 못해가지고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못 간 거 아니면 지가 안 간 거야. 나이가 21살이면 알바가 아니라 직장을 잡아야죠. 무학력, 무경력이면 생산직 빠짝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대학을 갈까 아니면 청약을 노려볼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판국인데 일본 여행은 안 보내준다고 가출을 하니마니 어쩜 좋냐 너를. 4번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졸업을 하고 1년도 훨씬 더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단돈 어? 아니 500도 아니고 골라 50도 못 모은 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딸딸딸딜 직구석이 거지 같으면 더 악착까지 벌어가지고 모아야지 그래야 너라도 탈출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도 뭐 엄마 아빠처럼 계속 살고 싶냐? 5번 저기요. 대학은요. 부모님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집이 그렇게 가능하면 국가장학과만 알아보든지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을 찾든지 뭘 방법을 찾았어야지. 아니 설령 그것조차 안되겠다 싶으면 1년동안 열심히 모아서 21살이라도 들어갔어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그리고 작년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수중에 50만원도 없다고? 이것도 나는 이해가 안되네. 여하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쿠팡 알바라도 해서 돈을 모아요. 집도 오래 오는데 21살에 1도 안 하는 백수년 따위가 친구랑 일본 놀러간다고 돈 50을 달라고? 나 같아도 안 주겠다.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알바라도 하세요? 그리고 텃세 때문에 그만뒀으면 다른 알바를 구해야지 왜 쳐놀고 있습니까? 텃세가 따라오나? 7번 야 솔직히 너 공부할 의지도 마음도 없었잖아. 그냥 가난한 핑계로 안 한 거고. 그 핑계로 손 눕기 딱 좋았지. 사실 공부도 재능력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뭐 EBS라도 보면서 아득바득 공부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그러는 거지 뭐. 보니까 너는 공부 재능도 없었나보네. 그저 가난을 원망하고 부모나 원망하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남탓밖에 없어. 그렇지? 8번. 야 부모님이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매일 차먹는 밥, 따뜻한 물 나오는 집, 사소한 화장지, 물티슈 등등등. 이거 전부 다 돈이다 돈. 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제 성인이 됐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아이고 무슨 21살이 아니라 11살이 쓴 줄 알았네. 에휴 배락 맞으려나. 9번. 아이고 난 또 제목만 보고 지돈으로 가는 건데 부모가 안 보내준다는 줄 알았네. 나이 21살에 돈 50도 없냐? 아니 그래 뭐 없다고 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 잠깐 알바하면 되는 거 아녀? 어? 날짜가 되게 급한 거면 일단 그 잘 산다는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가. 갔다 와서 알바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 아녀? 10번. 당연히 주작이겠지. 아니야? 그럼 나가 뒤져. 11번. 그러니까 지금 쓴 이는 백수라는 거래요? 부모님은 막노동에 캐셔 중인데 쳐 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놀러가는 비용 안 준다고 지금 가출을 하겠다 이겁니까? 예. 나가세요.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마세요. 추가. 아니 이런 띠발. 누가 학자금 대출을 몰라서 이래요? 그냥 대학 자체가 돈이 많이 드니까 가지 말라고 때려치우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원도 안 보내줬는데 그런 마당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잘해요? 여긴 난독증도 천지삐깔이네. 1번. 아이쿠이냐 성질내는 꼬라지 좀 보소. 그러니까요. 2번. 아니 대학을 부모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갔다면서 그럼 여행도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왜 이렇게 난리요? 3번. 아이고 무식한 백수가 성질도 더러워가지고 말 참 거칠게 하네.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게 남 탓. 내가 공부 못한 건 학원 못 간 탓.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하나도 안 불쌍하네. 5번. 이제 알겠구만. 이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자식이었다면 부모가 무리를 했어라도 대학을 보냈을 텐데 딱 보니 그럴 사이즈가 아니거든. 아이쿠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저도 처음에 부모가 너무 힘내 싶다가 점점 아닌 걸 느꼈어요. 특히 추각을 보니까 사회 부작용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쭉 이런 사연들 가져오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가난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새끼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는 거 나쁘다고 봐요. 자식은 뭔 죄냐 싶고.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얘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간다. 왜 이렇게 밉지? 저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